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습니다. 거래 첫날 주가가 10% 가까이 오르면서 기업 가치가 무려 4조 원에 이르게 됐다는데요. 종이책으로만 보던 만화를 웹툰으로 디지털화한 지 20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하죠. 이런 가운데 네이버 웹툰 경영진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보너스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이다혜의 북마크 매달 첫 주엔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신간 트렌드를 살펴볼 텐데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장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면서 닷새 만에 도발을 제기했어요. 네, 오늘 오전 5시 5분쯤에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요. 그 10분 뒤쯤에는 다시 미상의 탄도미사일 한 개를 추가로 발사한 게 포착이 됐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6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는데 이게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화성 11형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거는 12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게 사거리가 짧죠. 그래서 그 방향이랑 거리로 미뤄봤을 때 북한 내륙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시험 발사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 군은 추정을 하고 있고 지금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고 닷새 말에 도발을 이어간 건데요. 당시에 그 북한이 다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는데 한미 당국은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지난달에 시행했던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시위성 무력 도발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달 말경에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더맷지를 실행을 했는데요. 북한 외무성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지난 시기 미일한이 각종 명목의 크고 작음은 합동군사하고 연습을 수없이 벌여놓았지만 이번처럼 별도의 명칭을 달고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은 전례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프리더맷지 훈련에 대해서는 위험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한 삼각군사블럭의 조직화, 체계화, 실물화의 산물이라는데 그 엄중성과 위험성이 있다. 한미일이 다영역 합동군사연습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도 아시아판 나토의 모습을 갖추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왜 나토의 비유를 했냐면 어느 한 구성원이 공격을 받으면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를 하고 방위력을 발동한다라는 나토의 원칙을 그대로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북로조약에서도 비슷하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방부도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입니다. 한반도 긴장의 주범이 한미일 프리덤 엣지훈련에 대해서 비난을 한 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한미일 3자훈련은 2008년부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지속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프리덤 엣지도 그 연속성상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부 위원장이 얼굴이 단독으로 그려진 배치가 공식석상에 등장했다는데요. 우상화 작업의 일환이겠죠. 네. 초상휘장이라고도 불리우는 배치인데요. 김정은 위원장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는 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 이게 29일에 전원회의가 있었는데 여기 참석한 간부 전원이 이 배치를 왼쪽 가슴 위에 달고 등장을 한 겁니다. 김정일 사후에 2012년에 이미 진작에 만들어졌다는 소식은 있었는데 이걸 직접 착용하는 모습은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 김 씨의 일가 배치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반드시 왼쪽 가슴 위에 달아야 되고 그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한 뒤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함께 들어간 배치를 줄곧 착용을 해왔다가 이번엔 김정은 단독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대의 영향력보다는 이제는 좀 자신을 더 띄우는 우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김정은 체제 출범 10년을 넘기면서 독자 우상화로 넘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또 최근에 김일성 주석 생일 명칭이 그동안은 태양절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이거를 4.1.5 어떻게 보면 좀 격하시켜서 부르는 그런 부분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이 3년 연속으로 위험성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인정을 받고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여러 인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회사가 우수업체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2년부터 3년간 산재 예방요율 혜택을 받아서 보험료를 감면 받았습니다. 이게 산재 예방요율이라는 거는 그 업체를 평가를 해요. 위험성이라든가 사업주 교육을 시행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감면을 해주는 쉽게 세금을 감면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그 사업주가 좀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 산재 예방활동을 너희들 알아서 좀 펼쳐봐라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고요. 아리셀은 고용노동부사나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 심사에서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이 됐고 그 이듬해인 2022년, 2023년에 받은 사후 심사에서도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인정기준인 70점을 훨씬 웃도는 81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3년간 아리셀은 이렇게 58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감면을 받았는데 이번에 사고가 났어도 이걸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수 사업장으로 평가받고 보험료까지 감면을 받았는데 현실은 이번 참사로 그 경찰에 참석한 참고인들이 말하기로는 본인들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근로계획서도 쓴 적이 없고 비상구 위치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겁니다. 경찰은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위험성 평가나 이런 당국의 인정 절차가 좀 이게 정말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분간을 잘하고 있는 건지 점검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네, 이번에 중국 대사에 이어서 주한 라오스 대사도 분양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고요. 라오스 국민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말하면서 한국 정부의 말하기로 정부가 기업들을 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희생자 모친 등 유족 3명이 라오스에서 아직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하는데 처음에는 무비자 입국이 아니라 비자 발급 서류를 좀 줄여주는 간소화 조치를 계획했었는데 연락도 지금 겨우 닫고 있는 상황이고 대사관을 방문해서 비자 받고 하는 게 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을 해서 비자가 없어도 공항에서 바로 입국을 허가해주게 됐습니다. 아리셀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죠. 네, 수사본부가 주말 사이에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금 130여 명의 수사관이 사건 원인 규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서 소환한 참고인이 20여 명인데 참사 당시 생존자들, 또 근무했던 직원들, 아리셀과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셜 등을 통해서 확보한 압수물도 함께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입건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인데 아직 정확한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중일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진상조사에 대한 내용이 투명하게 공유돼야 된다 강조를 했고요. 고용노동부와 회사가 조사진행 상황을 매일 공유하고 또 조사단에는 유족이 추천하는 전문위원회에 참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낮의 교양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이 소상공인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네, 당정대가 고위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주가됩니다. 먼저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을 해주고요. 고금리를 또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합니다. 전기료 지원 기준은 더 완화를 하는데요. 지금은 매출액 3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었는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로 완화를 해서 이렇게 되면 최대 50만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고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이제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상공인들이 배달 플랫폼에 배달 수수료를 또 내잖아요. 그 배달 라이더들에게도 돈을 또 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을 해서 배달비를 좀 조정을 해서 낮춰주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는 지원금을 대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식의 지원금도 물론 한시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플랫폼 업체가 무료배달이라고 열어놓고 이걸 사실은 자영업자에게 좀 전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선제되지 않으면 이런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돌이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또 고의 당정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국회 운영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힘이 대승적 결단으로 국회 원구성을 마쳤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고 평법 운영을 하면서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집격을 했는데요. 한덕수 총리도 가세를 해서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냈는데요. 3권 분립을 침해하는 국회 모독을 하고 있다.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실망시킨 건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고 이번 주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실정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하면서 벼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대통령실에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예전에 특임장관이라고 불리던 직책이에요. 이게 문민정부까지 존재를 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폐지가 됐고 그러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을 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하면서 다시 폐지가 됐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이걸 신설을 한다는 건데 국회와 정부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일환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앞으로 주요 현안에서 의원들 의견을 경청을 하고 설명하고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고요. 이번 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무장관직도 함께 신설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가 열리죠. 네. 가장 먼저 오늘은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에 현안 질의를 하고 이걸 시작으로 내일부터 연속으로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은 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또 동해의 심해 가스전 개발 등 현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운영위 회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해서 대통령실 참모진이 처음으로 출석을 하는 자리가 될 텐데 야당은 지금 대통령실 참모 16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 측에서도 배수진을 치기 위해서 정말 방어에 철저히 만전을 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참모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그 자체 합의를 한 바 없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서 이것부터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80만 명을 넘어섰어요. 네. 이게 저도 몇 주째 지켜보던 소식인데 빠르게 속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탄핵 이후로는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거부권 남용 등 다섯 가지 이유를 적시해놨는데 이게 청원 올리고 나서 사흘 만에 5만 명 넘겼었거든요. 그렇게 또 상임위 회부 기준 충족하더니 24일에 국회 법사위로 회부가 됐고 주말 사이에 70만 명을 돌파합니다. 그러더니 오늘 오전에 80만 명도 넘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번 주 기점으로 지난주 기점으로 빠르게 오르니까 일각에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내고 이때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내용이 여기 실린 이후에 탄핵 동의가 여기서 좀 금물살이 타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인원이 몰리면서 대기 인수가 1만 명, 2만 명까지 가고 접속이 지연될 정도예요. 그래서 국회의장실은 불편을 끼쳐드렸다면서 서버 증서를 또 약속한 상태인데 국회의장실의 입장은 특정한 한 가지 청원 때문에 다른 청원에 나선 국민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서버 증서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조국혁신당. 이것이 곧 민심을 반영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조국혁신당은 민심을 받들겠다. 조만간 국민동의 100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이는 이 청원에 대해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좀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예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인데 탄핵 카드라는 게 사실은 말이 탄핵이지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섣불리 꺼내기에는 리스크가 있고. 그렇지만 막상 이건 사실 청원도 어쨌든 일부라고 해도 국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뜨거운 열기로 청원수가 불어나고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돼버리면 이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왜냐하면 이 청원 처리는 결국에는 국회 법사위원장과 그 산하에 있는 청원심사소위원장이 담당을 하는데 이거 다 민주당이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도 난감하고 저래도 난감한 건데 어쨌든 탄핵 드라이브 들어가면 정치적 부담은 감내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거를 모르쇠하기에는 지지층과 당원들의 비난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또 이 청원 마감 시한이 오는 20일이에요. 이제 7월이 막 시작됐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는 거죠. 청원인 숫자는 어쨌든 간 조금 더 늘어날 텐데 그러면 지금 80만이니까 100만. 이게 100만이라는 숫자가 아무래도 좀 상징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100만을 찍으면 민주당도 가만히 있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오르게 될지에도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는 여야의 대치가 특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예고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그 현안질이 있고 내일 또 정치외교안부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 모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생경제 이런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도 최상병 특검법 방송사법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두고 격돌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이번 주를 대여공세 슈퍼위크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쟁점 법안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하고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 여당을 향해서 물어볼 거 물어보고 의혹을 집중 공세를 펼치겠다라는 방침인 건데 특히나 민주당으로서는 7월 19일이 최해병 사망 1주기인 만큼 그 직전까지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최상병 특검법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금 밀리는 감이 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그런데 지난달에 이제 방통위가 며칠 전에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선위만을 의결하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 당 내부적으로 이건 당장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은 여기서 이거는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또 상임위를 통과한 것도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야당이 통과한다? 통과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는 방침이고 아니면 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여론을 환기시킬 것이다. 이런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단 지금 오늘 현안 질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 이후 나른해지기 쉬운 시간, 만약 장거리 운행 중 졸음이 쏟아진다면 잠시 졸음 쉼터에서 쉬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날씨의 영향으로 작업 구간도 거의 없는 편인데요. 다만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3예 부근으로는 2개 차로 막고 작업하면서 뒤로 1km 구간 차들이 꽉 막혀 있고요. 수도권에선 수도권 젤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속내 사이로 길게 출근 정체와 사고가 정체로 굳어졌습니다. 이 밖의 서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천 진입로 1차로와 서해대교 3차로와 갓길은 고장난 대형 화물차로 차단돼 있고요. 이후 금천부근 짧게 더듭니다. 또 논산천항고속도로 천안방향은 신흥교에서 차령터널 쪽으로 경보속도로 양방향 서울시구간에서 속도 떨어지고요. 서울 시내는 잠실쪽 올림픽대로입니다. 반포대교 부근으로 사고 수습하면서 2개 차로 1,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뒤로 한강대교부터 시속 30km를 채 못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이 있죠.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포커스. 오늘은 KBS 강푸른 기자와 네이버 웹툰의 미국 나스닥 상장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웹툰의 뉴욕 증시 상장, 지난주 신문 국제면과 경제면을 동시에 장식했던 소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 웹툰의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진출을 한 건데요. 네이버 계열사 중에 미국에 상장한 건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처음이고요. 애초에 웹툰 기업이 이렇게 상장하는 게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전부터 크게 쏠렸는데 일단 데뷔 전 성적은 훌륭했습니다. 공모가도 자기들이 희망했던 범위의 최상단인 주당 21달러로 결정이 됐고요. 거래 첫날이었던 지난달 27일 주가가 10% 가까이 오르면서 흥행 몰이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웹툰 엔터의 기업 가치, 즉 시가총액은 2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측이 국내 주식시장이 아닌 나스닥 상장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우선 상장 자체의 상징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네이버 웹툰이 공식 서비스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150개 국가가 넘고요. 해외 이용자 비중이 8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웹툰이 아니게 된 지가 오래된 거죠. 그럼 이렇게 글로벌한데 당연히 월스트리트 가야지. 뭐 이런 생각 누구라도 했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가 웹툰에 영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게 딱 10년 전입니다. 2005년에 네이버가 처음으로 웹툰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고 2014년에 영어 대사를 영어 현지화를 해가지고 달기를 시작하는데 2014년이 어떤 때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잖아요. 그때 나온 웹툰이 기한84가 복학왕 연재를 막 시작하던 시기거든요. 그렇게 좀 옛날부터 우리는 이제 세계로 간다. 미국 진출해야겠다 하고 첫 발을 뗀 거예요. 심지어 네이버 웹툰이라는 한국 법인보다 미국 법인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가 북미 웹툰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70% 이상 나오고요. 월간 이용자 수가 미국에서만 한 770만 명. 그리고 이제 북미권으로 높이면 2배 정도. 천만에서 1,400만 이렇게 수치가 잡히는데 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흔히들 MAU라고 부르는 이 숫자가 근데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770만 이 숫자가 사실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미국이나 유럽 쪽은 여전히 만화책이 주를 이루는 시장입니다. 유럽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보다는 전통적인 일본 만화책에 대한 수요가 더 높고요. 미국은 워낙에 마블이랑 DC라는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영화나 미디에 보면 굉장히 얇은 잡지책 형태로 그 종이로 나오는 코믹북.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 만화하면 생각이 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이버가 자랑하는 전 세계 이용자의 30% 가까이가 원래도 만화를 많이 보는 한국과 일본 이 두 국가에서 나오는 것도 맞긴 맞는데 그만큼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이 웹툰이라는 게 아직 미국에서 성장 가능성이 엄청 열려 있고 실제로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레드오션인 우리나라나 일본보다는 블루오션으로 눈을 돌리자. 뭐 이런 얘기일 텐데요. 거기에 또 다른 이유도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풍부한 유동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상장을 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상장 첫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준구 대표 기사가 강조를 했던 것들 중 하나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월스트리트의 큰 손으로 꼽히는 블랙록이 우리 기업의 핵심 투자자다. 블랙록 말고도 지금 많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번 상장으로 일단 조달한 금액이 기본 4,300억 원 정도 되는데 네이버 측은 이렇게 해서 들어온 돈을 북미 시장 마케팅이랑 콘텐츠 현지화 그리고 AI 도입 같은 기술 혁신 등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북미 시장에 공을 들을 건데 그러려면 이쯤에서 상장이라는 중간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김준구 대표의 어마어마한 보너스 소식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을 이끈 인물 김준구 대표는 어떤 사람이에요?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분을 좀 친숙하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침착맨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이말년 작가나 기한84 같은 우리나라 웹툰 1세대 만화가드라고 워낙 이 시장을 처음부터 함께 만들어간 분이다 보니까 만화에도 자주 캐릭터로 등장을 한 적도 있고 침착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유튜브에 이분을 초대해서 같이 방송한 적도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때 침착맨이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간다. 회사 사장보다 회사를 더 사랑한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분명히 일반 사원이었는데 계속 팀장, 과장, 부장 이렇게 가더니 지금은 대표이사까지 갔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그때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금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일요일 오후 5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논스톱으로 일을 한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랑하는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때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했는데 암튼 그 정도로 대단한 일중독, 일벌레, 그리고 만화광으로 소문이 난 분입니다. 일단 나이는 1977년생인데요. 특이하게 서울대 화학생물공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에 굉장히 파릇파릇한 거기 군대 갔다 오고 바로 네이버에 신입 개발자로 입사를 했어요. 그때는 검색 엔진 개발이 개발자니까 개발이 주 업무고 사이드로 맡은 게 만화 서비스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도 집에 만화책이 8,800권? 만 권 가까이 있을 만큼 엄청난 만화 덕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로 맡은 잡을 더 열심히 이른바 소위 말하는 덕업일치를 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만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보윤 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잘 알려진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굉장히 많은 아마추어 작가들이 올리는 그런 만화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마추어의 만화였는데 그걸 보고 이분이 이거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식 연재를 한번 해보시죠 하고 제안한 게 김중근 대표라고 하고요. 실제로 웹툰 작가들이 마감을 안 지키고 잠수를 타면 전국을 돌면서 다 직접 찾아다니고 그리고 작가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있다 그러면 새벽에도 가서 술값 대신 내주고 밥값 대신 내주고 경조사 이런 것도 다 챙기고 이렇게 정말 끈끈하게 작가들이랑 함께하면서 기한84, 이말년, 조석 이런 웹툰 작가들과 함께 오늘날의 네이버 웹툰을 만든 사람인데요. 제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찾았던 것 중에 재미있었던 게 이분이 웹툰 초창기에 만화학과 교수님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항의 전화를 받은 건데요. 웹툰 작가가 무슨 만화가냐. 앞으로 이 사람들 인터뷰할 때 만화가라고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정말 나 정말 이를 악물고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웹툰이 워낙 하나의 산업이 된 지 오래라서 초창기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정말 이렇게 척박한 환경이었구나.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일화여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른바 요즘 세상이 덕후가 성공하는 세상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던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번에 김중고 대표가 받은 보너스 규모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숫자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도 사실 문과여서 숫자 많이 나오면 바로 머리 아파지거든요. 최대한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진짜로 통장에 바로 꽂히는 내 통장 딱 열면 바로 숫자로 나오는 현금 보너스가 3천만 달러입니다. 아직 안 받았어요. 이번 달에 받는다고 하거든요. 오늘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받았을 수도 있는 이 돈. 우리 돈으로는 오늘 재환율로 414억 원 혹은 415억 원 이 정도 하거든요.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워낙 큰 액수니까. 작년에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미국 최고 부자 동네에 300평짜리 대저택을 샀다고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350억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고도 서울 좋은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거를 몇 채는 더 살 수 있는 금액인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14,800주 이것도 같이 받았습니다. 지금 웹툰 엔터 한 주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쯤 하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해보시면 우리 청취자님들 바로 이제 계산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웹툰 엔터 주식을 거의 반값으로 살 수 있는 스톡 옵션도 함께 받아서 만약에 그걸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한다고 하면 김 대표가 거둘 수 있는 시세 차익이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479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유형, 무형의 보너스를 다 더하면 900억 원이다, 1000억 원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 대표 보고 지금 돈방석에 올랐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수준인데요. 사실 이분이 원래도 돈을 적게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연봉이, 작년에 연봉이 상여금 합쳐서 114억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화끈한, 거의 한 7배 정도 되는 보너스를 한 번에 받은 거니까 정말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가 받은 이 보너스를 두고 일부에서는 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일반 직원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회사가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계속 허리띠를 졸람해 왔다고 해요. 만성 적자 구조를 줄여야 상장을 하는 데 유리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웹툰 엔터, 네이버 웹툰이죠. 웹툰 엔터는 창립 이래 계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천억 원 이상 순 손실을 내면서 누적 적자가 약 5천억 원에 달하기도 했거든요. 흑자를 처음으로 올해 1분기에 처음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도 하고 신규 투자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돈을 많이 썼고요. 또 네이버가 수익 분배 구조가 작가들한테 굉장히 친화적인 편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컨텐츠 CP라고 해서 중간 에이전시들이 끼면서 이것도 이제 N 말이라는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만 너무 자세히 들어가긴 좀 그렇고 어쨌든 거래액을 작가가 가져가는 비중이 7, 네이버가 3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웹툰 산업에서 작가한테 분배를 굉장히 친화적으로 하는 편으로 네이버가 유명한데 문제는 웹툰 산업 자체가 코로나 이후로 침체기예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후발 주자로 웹툰 시장에 뛰어들면서 위협 요사가 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웹툰 엔터 측이 계속 직원들에게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인센티브를 줄인다든지 초과 근무를 당연시 여기면서 비용은 또 줄이라고 강조를 하는 등 좀 인색하게 굴었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제기가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임원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천억 원에 가까운 온갖 상여금에 보너스에 스톡옵션에 이런 거를 다 가져갔다는 걸 알게 되니까 직원들이 되게 허탈해했다고 하거든요. 또 직원들한테 준 스톡옵션 행사가는 나스닥 상장할 때 공모가보다 더 높은 가격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상 스톡옵션 실행을 해봤자 행사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소외 말해서 회사가 꿀은 다 빨고 직원들은 고통분난만 강조한 것 아니냐고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도 있다. 이렇게 기사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서는 굳이 공시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딱히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네이버 웹툰이 성공적으로 데뷔전을 치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누적적자 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계속 수익성이 나아지는 모습을 주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파악을 했을 때도 우리는 지금 콘텐츠 관련 비용을 통제를 못하면 계속 손해가 날 수도 있다. 마케팅 비용이 매출 증가분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증권 신고서를 쓰면서 자체 진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는 것도 과제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네이버 웹툰의 전 세계 활성 이용자 숫자가 월간 1억 6,900만 명인데요. 이게 2년 전 수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2년간 계속 광고도 하고 신규 사업도 하고 계속 투자도 하고 했을 텐데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오히려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1억 3,600만 명에서 1억 2,300만 명 정도로 한 1,000만 명 이상 빠졌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앞으로 남은 과제로 보이는데요. 사실 요새는 모든 게 경쟁 상대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는 우리로 따지면 웨이브나 티빙 이런 게 아니고 잠자는 시간이다. 혹은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이다. 시간은 한정도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웹툰을 볼지 게임을 할지 나가서 골프를 칠지 이런 걸 다 서로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김중근 대표 의사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웹툰만이 갖는 강점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서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있고 그때 내가 좀 그냥 시간대에 오는 거 말고 좀 컨텐츠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를 보고 싶을 때 그때 넷플릭스 켤 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쇼폰 콘텐츠 굉장히 팝콘 컬처라고 하죠. 이런 이제 짧은 수단으로서 웹툰만이 가지는 강점이 있다. 그래서 웹툰을 제2의 디즈니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나스상 상장 소식 강푸른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부타임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따끈따끈한 신간부터 오래도록 사랑받는 고전까지 보물 같은 책만 선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다의 북마크 그리고 나른한 오후 졸릴 틈 없이 재밌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음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줄임말 표현이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기성세대가 알아듣기 힘든 것들도 있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낄 때도 적지 않습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 중에 갑툭튀라는 줄임말 정도는 기성세대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갑툭튀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다를 줄여 이르는 말인데요. 예상하지 못한 사물이나 현상 따위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생겨났다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 이, 별 어떤가요? 좀 생소하시죠? 서로 사랑하다가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급히 헤어짐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갑자기라는 뜻을 나타내는 갑과 헤어짐을 뜻하는 이별을 합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런데 발음을 갑이별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갑이별의 발음은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글자 모양과는 많이 다른 갑니별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표준 발음법에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뉴인 경우에는 니은을 첨가해서 니, 냐, 녀, 뉴, 뉴로 발음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첨가된 니은음의 영향으로 첫 음절 갑의 받침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어서 갑작스런 이별을 줄인 갑이별은 발음이 갑니별이 되는 겁니다. 발음말 고음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KBS 58분 날씨 장마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산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내륙지역은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겠고요. 구름 사이로 강하게 내리쬐는 볕에 기온이 크게 올라 무덥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2도, 서울과 강릉, 대전, 광주 31도, 제주 28도, 부산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오르겠습니다. 또 크게 오르는 기온에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은 차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차츰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남해안, 늦은 밤에는 그 밖의 전남과 경남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이 대부분 30에서 많게는 120mm 이상, 제주도는 곳에 따라 200mm가 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경남 지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다시 집중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1도, 습도는 5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나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이사 선임 절차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 2인 체제의 의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합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대표가 차기 당대표에 출마하기 위해 모레 사퇴합니다. 북한이 닷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두 발 중 한 발은 6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으나 다른 한 발은 120여 킬로미터 비행에 그쳐 실패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정안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 내린 장맛비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다고요. 정말 토요일에는 하늘에 구멍이 났나 싶을 정도로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일이 있어서 파주에서 김천까지 운전해서 다녀왔는데 빗길에 몇 번이나 사고가 날 뻔해서 10년 감수했습니다. 하마터면 9시 뉴스에 나올 뻔했어요. 이렇게 전국 곳곳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항공편이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해 신고가 계속해서 접수됐고요. 부천시 소사본동과 의정부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기도 했고 안산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또 서귀포는 한때 시간당 80mm의 기록적인 폭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고 도로와 주택, 차량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요. 부산에서도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공사장 가벽이 흔들리는 등 수십 건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정전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인천시 계양구에서는 바람에 흔들린 나무가 전선과 접촉하면서 정전이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이막동과 규련동 일대 110가구가 오후 8시 40분까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고요. 정전 때문에 승강기 가침 사고도 여럿 발생했습니다. 또 하늘과 백길도 막혔는데요. 강풍과 급변풍 경보가 발효된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어제 오전 10시 기준 국내선 항공편 18편이 결항하고 국내 국제선 13편의 운항이 지연됐고요. 전남에서는 전날 53개 항로 80척 여객선 중 32개 항로 41척의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든 장맛비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다시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여행 왔다가 이번 장맛비로 하천에 고립된 외국인도 있었다고요. 네. 즐거워야 할 여행길이 필사에 탈출이 돼버렸는데요. 경기도 가평에서 여행 중이던 한 40대 영국 남성이 불어난 강물에 고립됐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어제 새벽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호우로 갑작스럽게 불어난 강물에 발이 묶인 건데요. 소방구조대원은 2시간 넘는 구조작업 끝에 이 남성을 무사히 구조했고요. 여행 중 봉변을 당했지만 다행히 건강에 문제가 없어서 병원 대신 숙소로 무사히 돌아갔다고 하네요. 낯선 곳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겁이 났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이네요. 오늘은 비가 주춤하겠지만 당장 내일 장맛비가 또 퍼부을 예정이라고요. 네. 어제까지 물폭탄을 쏟아낸 장마 정체전선이 오늘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지방 등은 기온이 30도로 크게 오를 텐데요. 남부와 제주는 지역에 따라 비가 잠시 멎었다가 다시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맛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또다시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과 모레 수도권과 충청에도 많은 양의 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도 물폭탄 같은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2년 전 서울의 시간당 14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장마는 초반부터 지난해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많은 비가 내리고 태풍급의 거센 강품도 동반하고 있는데요. 미리미리 퇴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 신입생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이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도 옛말이 된 것 같네요. 네. 이른바 서울 강남 출신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많이 가게 됐다는 건데 대학 서열과 경제적 서열이 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총 13,14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 서울 지역 고교 출신은 4,202명으로 32%에 달했습니다. 전체 4년제 대학의 서울 고교 출신 비율이 16.4%라는 걸 감안하면 두 배가량 높은 거죠.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가 36.3%로 서울 출신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뒤이어 연세대가 31.6%, 고려대가 29.1%로 나타났습니다. 스카이, 중소도시 혹은 읍면 지역 출신 학생 비율은 전체 평균을 밑돌았는데요. 특히 중소도시 출신 입학생 비율은 30.2%로 전체 평균보다 11.1%포인트 낮았습니다. 출신 고등학교 비율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4년제 대학의 일반고 입학생 평균이 71.5%인데 비해서 스카이 입학생 중 일반고 출신은 55.4%에 그쳤고요. 대신 자유령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이른바 특목, 자사고 입학생 비율이 4년제 대학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계층 이동에서 비롯됐는데 앞서 나온 지적처럼 경제적 형편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면서 이런 역동성이 깨지고 있다며 사회가 교육적 측면에서 출발선이 다른 하위계층의 기회균형선발과 지역균형선발 확대 등으로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고요? 네, 전국 4년제 대학 222곳의 검정고시 출신 합격자를 분석해보니 올해 9,256명이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교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의 취의만 놓고 봐도 꾸준히 그 숫자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5년 전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스카이 대학에 들어간 검정고시 합격생도 189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요. 당초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정규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검정고시가 최근에는 불리한 내신을 만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학 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통상 검정고시 95점 이상이면 입시에서 고교 내신 2에서 3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서울 상위권 대학의 경우 주로 정시수능 전형이나 수시논술 전형으로 추정되고 예배 지방권에선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주로 수시학생부교과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여자 화장실을 엿봤다면서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한 20대 남성이 최근 누명을 벗는 일이 있었어요. 신고 여성이 허위 사실을 자백한 건데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언행이 논란이 되고 있죠. 네 한 20대 남성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사건과 관련해서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이 벌어졌던 지난달 23일로 한번 돌아가보죠. 이날 이 남성은 헬스장 근처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봉변을 당했는데요. 한 50대 여성이 해당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자신을 훔쳐봤다고 신고를 했고 결국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여구람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맞섰는데요. 그런데 영상을 확인해보니 신고한 여성은 먼저 여자 화장실에서 나갔고 이 남성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도 없었습니다. 여성이 허위 신고를 한 건데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한쪽 진술에만 의존했기 때문인데요. 이 남성은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여러 차례 이용했고 남녀가 구분돼 있어 착각할 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자신을 범죄자처럼 무시하고 반말까지 일삼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반복됐는데 이 남성은 자신이 겪은 상황 전반을 녹음해서 이를 유튜브에 공개했고 이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지면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여파가 일파만파 퍼지자 결국 경찰은 한 발 물러섰는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고통을 호소하던 이 남성은 덕분에 해방된 기분이라면서도 다만 사건이 커지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대충 마무리 짓는 듯한 느낌이라면서 혐의 없음 문자만 달랑받고 아무런 사과도 못 받았다. 분명 수사에 잘못된 점이 있었으면 사과하겠다고 공문을 올린 걸로 아는데 별말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사과는커녕 경찰관들의 심편을 보호하는 목적에 공지문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문을 샀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먼저 아니냐며 질타가 이어지자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급히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과거에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동탄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작년에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작성자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 군을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면서 공공장수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의 신고로 조사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녹취도 들었다라고 썼는데요. 논란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 서장 등에 대한 파면 서명 운동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시의원 회의 결석 현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 거부했다고요? 네, 법원의 판결과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의 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끝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석계를 제출할 때 시의원 본인이 공개 여부를 선택해 공개를 원할 땐 홈페이지에 올라간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개인정보인 만큼 시의원 본인에게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인데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앞서 지난달 정보공개심의회는 시민단체 측의 이의신청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시의원의 이름과 소속 상임위, 사생활과 관련 없는 결석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공무원 직무수행 관련은 공개해야 되고 지방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 시민단체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나 불축석한 경우 그 사유 등은 주민의 통상적인 감시가 필요한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 측은 시의원 개인 신상을 제외한 업무수행 관련 정보 공개마저 거부한 시의회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해야 할 일 하고 자리해야 할 때 자리하면 떳떳할 것을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학교 빠지거나 회사 안 나가면 다 확인하잖아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사생활 침해가 있다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요즘 치소는 물가 때문에 마감세일을 노리고 밤늦게 이렇게 마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요. 네, 기사 보자마자 제 얘기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도장을 보러 다녀왔는데 오후 8시에서 9시쯤 가면 마트 직원분께서 할인 스티커를 들고 돌아다니시거든요. 근데 또 너무 바짝 쫓아가면 부담되니까 적당히 거리 두고 무슨 제품에 붙이나 쓱 보면서 이거다 싶으면 얼른 장바구니에 담권하는데 제가 유별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저와 같은 분들이 요즘 참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형마트 직원들은 마감 시간, 고객들의 방문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합니다. 할인율이 높다 보니 신혼부부부터 노인들까지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몸은 피곤할지언정 40% 할인하는 고등어 묶음과 목살을 보면 참기 힘들죠. 마트를 찾은 머리가 히끗히끗한 할머님도 원래는 만 원 가까이 줘야 살 수 있는 반찬을 5천 원이면 살 수 있어 밤 늦은 시간에 찾는다면서 날도 더운데 마트는 시원하고 남편과 산책하는 기분으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낮에 땀을 뻘뻘 흘려가며 장을 보는 것보다 시원한 마감 시간에 물건을 사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이득이라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서 장바구니는 점점 더 가벼워지는데 밥상 물가 정말 억소리가 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물가정보 등에 따르면 쌀과 계란, 두부, 양파 등 자주 찾는 식재료 8가지 가격을 2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요. 당시 2만 7,121원에서 올해 3만 4,371원으로 비싸졌습니다. 흰 쌀밥에 된장찌개, 계란마리로 한 끼 식사를 차리고 과일까지 후식으로 먹으려면 2년 전보다 약 1만 5천 원이 더 드는 셈이라고 하니 몸은 고대전정 마감세일을 안 찾을 수가 없겠습니다. 4년 만에 야심차게 신차를 공개한 르노코리아가 남혐 논란에 휩싸이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신차 공개에 나섰는데 난데없이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홍보 영상 속 직원의 손가락 제스처가 문제가 됐는데요. 직원으로 보이는 한 여성 출연자가 특정 손가락 제스처를 반복해서 취했는데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손가락 모양이란 주장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디귿 모양으로 만드는 이 제스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성의 신체 부위를 조롱하는 의미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별 의도 없는 제스처를 마녀 사냥한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해당 손가락 제스처는 매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논란의 중심에서 왔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영상에 나왔던 당사자는 이 같은 연출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올리면서 공개 사과했지만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르노코리아는 자사 유튜브 채널의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고 회사 명의로 사과문까지 올렸는데요.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SNS 등에서는 르노코리아의 신차 불매운동까지 거론되면서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일본에서 발행되는 새 집회에 한국 경제 침탈의 장본인 얼굴이 등장해서 논란이에요. 다음 달 일본에서는 만엔권, 오천엔권, 천엔권 등 총 3종의 새 집회가 발행되는데요. 이 중 가장 큰 집회 단위인 만엔권의 새 얼굴에 말씀하신 한국 경제 침탈의 장본인 시부사와 에이치가 등장해 한국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부사와는 일본 메이지 시대 경제관료를 거치면서 여러 기업의 설립에 관여해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전혀 다른 인물로 기억되죠. 구한말 한반도의 철도를 부설하고 일제강점기 경성전기 사장을 맡으면서 경제 침탈의 앞장선 인물로 비판받아 왔는데요. 특히 대한제국 시절 이권 침탈을 위해 한반도에서 첫 근대적 집회 발행을 주도하고 스스로 집회 속 주인공으로 등장해 한국의 치욕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번 만엔권의 등장인물은 지난 2019년 아베 정권에서 결정한 건데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발행하는 기시다 정권도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은 한국에 대한 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수정하려는 전형적인 꼼수 전략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시내 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7월의 시작. 오늘은 신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번에 만나볼 신간은 어떤 책들이에요? 장르별로 한 권씩 가져와 봤고요. 일본 소설 샤워 또 사회 입문서 최소한의 시민 그리고 에세이 금빛 종소리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책은 금빛 종소리입니다. 책의 부제가 김하나의 자유롭고 쾌락적인 고전 읽기입니다. 고전 소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이 책을 쓴 작가가 김하나 씨인데요. 말하기를 말하기, 힘빼기의 기술 같은 스테리셀러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팟캐스트 운영자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이 책에서는 다섯 권의 작품, 고전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전 읽기에 대해서 이 책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일단 김하나 작가가 알려주는 고전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두꺼운 종이책일 경우에 졸릴 때 베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베고 자라는 얘기죠. 여름방학을 떠올리며 느긋하게 읽으면 좋다. 그리고 독특한 분위기가 있으며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졸리기만 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층위의 기쁨을 준다. 세계의 교양에 접속하게 해준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다섯 편의 고전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고전들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고전 읽기의 독법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고전 작품들을 골랐을지 궁금하네요. 네. 아마 이 중에서 아시는 작품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작품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카를로스 포엔테스의 아우라, 그 다음에 이리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순수의 시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걸그룹 뮤직비디오에 잠깐 책이 나오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르그리트 유루스나르의 하드리아뉴스 황제의 회상록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알지만 읽진 않았을 세익스피어의 맥베스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어떻게 바이럴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시골이사. 이 책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사실 고전소설의 경우 제목은 다 알아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책들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읽어도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왔는데 책을 고전을 읽고는 싶은데 관심은 있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못 읽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 책을 먼저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속에서 고전의 많은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줄거리까지 상세하게 안내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책을 먼저 읽고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를 들면 다 떠먹여주는 책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고전이 쉬워요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고전이 어렵지만 그만큼 재미있다라고 얘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기 전에 좀 어려워도 고전을 읽고 읽으시는 게 아마 즐거움으로 따지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이 책 지금 소개되는 책들이 이를테면 카르노스 포엔테스의 아우라라든가 아니면 유르스나르의 하드리아뉴스 황제회산록 같은 책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바로 이 책으로 들어가시면 아예 모르는 책에 대해서 쓴 글을 먼저 읽는 셈이니까 아무래도 재미가 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도 먼저 책을 읽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원하 작가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책을 읽을 때 고전 처음에 100페이지까지만 참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거는 고전 읽기 얘기할 때 굉장히 자주 언급하는 방법론이거든요. 100페이지까지를 꼼꼼하게 읽으면 그 100페이지 안에 책의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의식, 분위기, 등장인물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0페이지까지 천천히 읽고 나면 그 다음 따라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전을 읽기로 마음먹기가 참 힘든 게 읽기 시작하면 여기 다섯 가지 즐거움 중에 첫 번째 즐거움만 알게 될까 봐 맞아요. 맞아요. 두렵기도 하거든요. 책 속에 좀 인상적인 부분은 뭐였어요? 제가 읽다가 좀 웃은 부분이 있는데요. 카프카의 변신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카프카가 변신이라는 책에서 소설이 시작하자마자 약간 엉뚱하게 시작을 합니다. 주인공 그레고리 잠자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깨나 보니까 자기가 큰 벌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처음에 출판할 때 출판업자는 이게 너무 특이한 설정이니까 표지에다가 벌레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카프카는 절대 벌레를 그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벌레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각각의 마음속에 있는 그 벌레의 형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레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얼마만한 크기일까? 이런 것들을 책을 읽으면서 상상해 나가는 그 부분의 책의 중요함이 있는데 사실은 그림으로 그려지면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고 이거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바퀴벌레 코스튬, 카프카 변신, 벌레 할로윈 이상 이렇게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최저가 3만 6,960원에 옷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카프카가 알게 된다면 무덤에서 돌아 누울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 약간 이렇게 가벼운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책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소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가져오신 책 제목이 샤워예요. 우리가 아는 그 샤워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네. 약간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서 볼 수 있을 법한 좀 특이한 사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샤워를 하지 않아요. 라는 사연입니다. 우리 남편이 샤워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어떤 내용의 소설인가요? 일단 이스미어 겐시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도쿄 도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30대 맞벌이 부부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고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어느 순간에는 포기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두 사람은 약간은 시어머니 말에 따르면 소꿉장난하는 것 같이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밥을, 요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각자 먹고 싶은 거 사와서 각자 같이 그냥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기는 하지만 식사는 각자 하는 식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하지도 않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샤워를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집안에 식구가 있으면 씻고 나오면 화장실에 물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기가 없는 거죠. 처음에 하루 이틀은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사흘, 나흘이 지났는데도 안 씻는 거예요. 내 기분 탓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동안에 씻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남편의 몸에서 슬슬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이제 씻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같이 생수 같은, 그러니까 물이 닿는 게 싫다는 거예요. 수돗물 닿는 게 싫다라는 게 남편의 하소연인 거죠. 수돗물이 싫다면 생수로 씻기라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몇 번 씻는 것 같더니 그것도 역시 씻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한 달이 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인가는 비가 오는데 남편이 비를 흠뻑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돗물이 닿는 게 싫다고 했잖아요. 수돗물이 닿으면 몸이 간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빗물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나가서 비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물을 깨끗하게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누 같은 세종제를 쓰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의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취직할 때는 미혼이었는데 그 다음은 결혼했잖아요. 자기가 아내가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 회사에서는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이 남편 때문에 약간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가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와서 아들 등짝 한 등을 탁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꽤 엉뚱한 내용의 소설인 것 같은데요. 아휴 장마철이라 샤워 안 하고는 버틸 수 없는 계절이 이제 곧 시작인데요. 샤워 이야기 읽는 재미가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작가의 다른 작품도 좀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일상적인 풍경이잖아요. 누구나 샤워를 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어렵고 그런데 누군가가 샤워를 하기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이런 식의 설정 자체가 사실은 매우 일상적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거나 아니면 고민해 봤거나 예를 들면 너무 더운데 씻기가 귀찮아라는 것 때문에 고민해 봤거나 이런 식의 일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그런 면에서 작가의 일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작가가 원래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소설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굉장히 생활에 밀착한 이야기를 잘 쓰는 작가입니다. 저희가 결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 너무 큰 스포일러가 될 테니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의 매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이 작품이 읽으면서 좀 특이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무슨 소설을 쓸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지금 느끼시잖아요. 그 답답함이 느껴지시죠. 배우자의 답답함이.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씻기 싫다는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게다가 시어머니는 또 와서 자기한테 며느리한테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 남편은 수돗물만 실을 뿐이지 물 맞는 건 또 좋아하고 되게 이상한 상황에서 이 해결책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찾아서 끝까지 읽어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읽다 보면 결말이 궁금해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말이 약간 엉뚱하고 오싹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책은 뭘까요? 최소한의 시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부제가 뉴스에 진심인 사람들의 소셜 크리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혹은 사람들이 쉽게 입을 울리는 사회적인 이슈들을 모아서 그 이슈별로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저자가 일단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저자들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눈 걸 바탕으로 해서 한 명씩 나누어서 글을 쓰는 구성인 거예요. 뉴스를 보실 때 이런 뉴스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더글놀이 같은 드라마가 인기다. 그러면 요새 사적 복수에 대한 드라마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좋아하는 걸까? 이런 식의 호기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것 같아요. 저자가 여러 명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저자들이 제가 특정 안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보태는 구성인 건데 굉장히 특이해요. 이런 구성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정답이 없는 이슈인 거예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거죠. 이게 올바른가 저게 올바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명의 생각을 들려주면서 제가 자기만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확고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소비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비자주의라는 것은 누구나 자기가 돈 낸 만큼은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비자주의가 요즘에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의 원인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수학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윤리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 선생님한테 말을 하는 거죠. 이걸 배워서 뭐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거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월급 주잖아요. 이런 식의 얘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비자 내가 돈 낸 것만큼은 꼭 받아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항상 올바르지만은 않은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 책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마다의 의견이 또 다 있는 거예요. 아마 읽으시다 보면 나는 이쪽 생각에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나는 저쪽에도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 사이에서 내 생각을 찾아가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서 다루는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주의 외에도 사적 복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폭력에 대한 드라마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이런 드라마를 볼 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사적 복수를 통쾌하게 하는 걸 보는 것인가 아니면 사적 복수를 할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인가 이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후자가 맞는 거죠. 아예 사적 복수할 만한 사건이 안 만들어지는 게 좋은 건데 사실 사람들은 사적 복수가 통쾌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속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인을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결과를 놓고 더 볼만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에서 사람들이 어떤 쪽에 더 끌리고 있을까라는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질문한다든지 아니면 도파민 중독 사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책 읽는 거 힘들고 그다음에 긴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 힘들고 그 대신 쇼트 콘텐츠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지하철 타고 보면 많은 분들이 쇼폼 콘텐츠만 계속 보시는 걸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동영상 사이트나 아니면 이런 SNS 같은 데를 보면 자기 타임라인에 떠 있는 콘텐츠들이 자기가 어쩌다 누른 것들의 총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알고리즘이 작용하는 방식인 거죠. 그냥 어쩌다 한 번 누르면 비슷한 걸 쭉 추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것들은 따로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고 한참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아예 보여주지 않고 자극적인 거. 그다음에 내가 어쩌다 한 번 검색한 거. 예를 들면 물건 사려고 검색하면 관련된 걸 쫙 뜯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도파민 중독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명이 책에서 같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서로 의견이 다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청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다르면 바로 큰 소리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른 의견들을 접할 때에는 이건 나랑 생각이 다른데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한숨 돌리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게 종이책을 읽는 것의 즐거움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나랑 비슷한 의견이라서 재미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랑 다른 의견이어서 새로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진중하게 질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귀한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많이 들려오는 말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꼰대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꼰대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거기랑 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꼰대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윗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해라는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윗사람들 입장에서도 아랫사람들이 이러니까 피곤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은 뭐 MZ 신입사원 이래서 피곤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같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꼰대론과 여꼰대론이 같이 다루어지면서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내가 선배일 때 내가 후배일 때 각각 겪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역시 한국 사회가 살아가기 만만치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결론으로 다다를 수도 있겠지만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책입니다. 김태균 님이 안 씻는 소설 제목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샤워입니다. 네. 아마 뒤에 내용 설명만 들으셨나 봐요. 오늘은 이다혜 작가가 꼽은 신간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인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언론에 실린 커피 관련 해외 토픽을 소개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해외 토픽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사람들 사이에 관심을 끌 만한 외국에서 들어온 이야기거리 이런 것이니까 재미없는 내용은 거의 없죠. 보통은 언론 특히 신문에 국제뉴스 지면에 나오는 아주 짧은 단신을 말하는데요. 진지한 소식보다는 당연히 진귀한 사건이나 소식 평범한 사건보다는 좀 황당한 사건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해외 토픽 감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약간 좀 놀리는 표현이나 이렇게 들리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들었던 혹시 해외 토픽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 미인대회에 71세 여성이 출전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다른 여성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 실려있던데 누가 71세 여성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게 해외 토픽이죠. 저도 그 사진 봤는데 구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해외 토픽에 날만한 아주 신기한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오, 혹시 외국 갔다 오셨어요? 아니고요. 우리나라 김포시에 있는 카페인데요. 좌석 수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기네스북에 공식 등재된 카페거든요. 아니, 좌석 수가 얼마나 되길래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네, 무려 좌석이 2,190개입니다. 카페 안에 엘리베이터는 물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미술관도 있습니다. 2022년 가을에 개업을 했고 2023년, 그러니까 작년 4월에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는데요. 이 카페 오픈 전에 세계 최대 카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마사 카페라고 유명했는데요. 좌석이 1,050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카페보다 좌석 수가 2배 이상이니까 해외 토픽감이죠. 이 정도면 거의 외국에서 해외 토픽으로 보도됐을 것 같아요. 특히 1등 자리 내준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에는 나왔을 것 같아요.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전해진 이런 신기하고 특이한 뉴스가 해외 토픽인데요. 오늘은 오래전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되었던 커피와 관련된 해외 토픽을 한번 찾아서 꼼꼼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해외 토픽이니까 당연히 신문이 생긴 이후였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발간한 최초의 근대 신문. 한성순보라고 들어보셨죠. 교과서에 나오죠. 그렇죠? 왜 이 신문 이름이 순보였을까요? 글쎄요. 의미가 있어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매월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순에 한 번 발간되는 신문이어서 순보였던 거죠. 순이라는 한자는 10일을 가리키는 시간 단위거든요. 그래서 월보는 월에 한 번, 주보는 주에 한 번, 일보는 일에 한 번, 그리고 순보는 10일에 한 번인 거죠. 한성순보는 순에 한 번 매 1일에 발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일, 11일, 21일에 발간됐던 거죠. 물론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한성순보는 1883년 10월 1일 창간호를 발간했는데요. 140년 전입니다. 창간호에 실린 순보서라는 기사, 그러니까 창간취지문 같은 거죠. 여기에 보면 이 신문을 발간하는 목적이 시세를 살펴 흐르지도 말고 빠지지도 말며 좋고 나쁜 것을 취사선택하여 바른 것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세상 뉴스를 접해서 변화에 너무 쉽게 휩쓸리지 말고 잘 판단해서 올바르게 살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우리 세상의 모든 정보하고 비슷한 거죠. 언론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도. 이 신문의 기사는 크게 국내 기사와 각국 기사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각국 기사가 해외 토픽이죠. 물론 전쟁이나 분쟁, 정권교체 등 진자 뉴스도 실렸지만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는 신기하였던 외국의 새로운 문물도 많이 소개했습니다. 이 신문이 1884년 2월 17일자에 커피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한성순보의 실린 커피에 관한 첫 해외 토픽은 뭐였을까요? 네. 기사 제목이 태서의 운수론이었는데요. 제목만 봐서는 커피인지 모르죠. 태서는 당시 표현으로 서양이니까 서양 운수론입니다. 서양에서 시작된 운수의 발달이 사람과 물품의 왕래를 도와서 풍족한 것은 서로 나누고 부족한 것은 채우게 함으로써 모두 서양이 잘 살게 되었다. 서양이 운수의 발달로 잘 살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대표적인 사례로 서인도 제도에서 나는 가베, 즉 커피라는 것이 운수의 발달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물품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신문에 커피가 등장한 첫 사례죠. 커피가 뭔지 서인도 제도는 뭔지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전해진 또 다른 소식도 있었어요? 3월 27일자 그러니까 한 달 후 이 신문에 다시 커피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탈리아 정부에서 시험삼아 커피나무를 시칠리 섬에 심었다는 소식. 그리고 이 커피나무가 잘 번식하는 것을 본 이탈리아 정부가 국민들에게 많이 심도록 권장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때도 표기는 가베였습니다. 상상해 보면 당시 기사를 읽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다면 커피나무가 우리 땅에도 심으면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도에 보면 시칠리 위도가 우리와 비슷하거든요. 37도니까 기후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은 아닐까 궁금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에 2회 5월 25일자에는 미국이 1년간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 총액이 그러니까 수입 총액이 7억 2천만 달러인데 그중에서 커피 수입에 쓴 돈이 4,205만 달러로 전체 국가 수입액이 5.8%나 된다는 사실을 아주 흥미롭게 보도를 했습니다. 커피 수입이 국가 전체 수입의 5.8%였으니까 대단하죠. 1880년대 초반은 인류의 커피 역사에서 두 번째 커피 붐이 시작되는 시기였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미국의 커피 소비 폭증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수입 규모였지만 대단하죠. 한성순보는 창간 1년 만인 1884년 10월에 폐가 안되고 맙니다. 갑신정변 때 이 신문을 발행하던 방문국이 불에 탔거든요. 당시 한성순보에서 커피라는 단어는 가베와 가비 두 가지 한자어로 표기를 했습니다. 약간 주제에서 좀 벗어난 얘기이긴 한데요. 한성순보 이후 우리나라 신문에서 커피를 표기하는 방식을 잠깐 좀 알아보죠. 한자식의 가베, 가비, 갑비, 갑의 차 등을 거쳐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식으로 고히 아니면 영어와 한자 합성어인 카피차, 커피차 등이 쓰였죠. 우리나라 신문에서 커피라는 단어로 통일해서 쓰게 된 것은 1992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커피로 정착하기 전인 1970년대와 80년대에 커피와 비슷한 빈도로 쓰인 커피를 뜻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퀴즈인가요? 가베, 커피차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었어요? 네, 바로 코피죠. 오, 코피. 네, 코피. 일반인들도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다 보니 커피가 COFFE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알파벳 O는 O로 소리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코피로 발음하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 후반에 발간된 신문을 보면 커피보다는 코피라고 쓴 사례가 심지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와 80년대 신문에서 코피로 검색을 하면 코에서 나는 붉은 피보다는 커피를 의미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언제까지 커피를 코피로 표현했냐 하면 1991년까지였거든요. 1986년에 문교부 고시로 외래어 표기법이 공포되면서 커피는 코피가 아니라 커피로 발음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짜장면이 자장면으로 바뀌면서 참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몇 년간 커피와 커피가 함께 쓰이다가 1991년에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라는 데서 커피로 통일하기로 하면서 커피로 정착을 하죠. 그래서 92년부터 언론에서는 커피로 통일해서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960년대 중반부터 91년까지 신문기사 검색 사이트에서 커피에 관한 기사를 검색하시려면 커피와 함께 반드시 커피로도 검색하셔야 나옵니다. 커피와 커피가 주는 느낌은 너무 크게 다르네요. 소개해 주신 한성순보 이후에도 커피에 관한 해외 토픽이 많이 보도됐어요. 아닙니다. 한성순보가 폐관된 84년 10월 이후로는 국가가 좀 혼란스러워지면서 커피 관련 해외 토픽은 좀 뜸해집니다. 이후에 커피 관련 해외 토픽이 많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였습니다. 1920년대에 세계적인 광란의 시대, 재즈의 시대를 경과하면서 세계적으로 분, 자유의 열풍, 그리고 신문과 라디오의 유행 등이 가져온 효과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해외 토픽을 소개해 보면요. 1930년 4월 8일자 중해일보에는 남미의 브라질에서 커피 생산과 제조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본 이민자가 무려 1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놀랄만한 규모죠. 그런데 그 전년도의 커피 풍작으로 커피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들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것. 그래서 일본 이민자들이 일본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는 것이 이 뉴스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 6월 9일자 매일신보에는 아주 신기한 해외 토픽이 전해졌는데요. 범죄자의 증가 원인은 커피와 담배와 자동차 소유에 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담배와 자동차 소유는 그렇다 치고 커피가 범죄 증가를 가져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졸시아 대학의 롤란드 M. 헐파라는 이름의 교수 연구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진 신학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졸시아 대학은 제가 찾아봤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비교해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 두 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자동차와 이혼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해서 유지하는 경비는 한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과 같다. 그러므로 향낙용으로 자동차를 한 대 사는 결과는 필연적으로 한 아이를 낳지 않게 만든다. 결국 가족이 적은 것은 이혼의 증가를 유인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최근 돈과 자동차와 이혼이 증가하면서 인구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지방보다는 도해지에 많다. 이런 조금 과장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논리가 맞는다면 우리나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사기 어렵게 휘발유 가격을 확 높이든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든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헐파 교수의 두 번째 주장은 더욱 황당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미국의 1인당 담배 소비량은 1900년에 6파운드에서 최근 30년이 초반에 9파운드로 증가했다. 담배를 먹는 자는 모두 커피를 먹는다. 최근 20년 사이에 커피의 소비는 5할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최근 범죄의 증가를 부르는 것이다. 조사해 보니 같은 기간에 범죄도 증가했고 커피 소비도 증가했고 담배 소비도 증가했다. 뭔가 연관성이 있다. 이 신문 표현으로는 뭔가 서로 관련된 끈이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납득이 가나요? 재미있기는 한데 지금 시선에서 봤을 때는 내용이 많이 엉성하네요. 또 다른 해외 토픽으로는 어떤 게 있어요? 해외 토픽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역시 커피가 해롭다, 이롭다, 혹은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뉴스들입니다. 1934년 7월 15일자 조선일보에 커피를 많이 먹으면 자식이 귀해진다는 제목이 아주 자극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전해진 뉴스죠. 독일의 한 교수가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카페인을 많이 섭취한 쥐의 생식기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쥐에게 먹인 카페인 양을 사람이 마시는 커피 양으로 환산을 하면 커피 4 내지 5갤런, 그러니까 14 내지 18리터를 앉은 자리에서 일시에 마시기를 한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였을 때 나타나는 위험이었습니다. 일시에 물 1리터도 마시기 쉽지 않은데 14 내지 18리터를 마신다는 것은 상식 바뀌죠. 그래서 해외 토픽이긴 했던 거죠. 커피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뉴스도 전해졌겠어요. 당연합니다. 1936년 5월 12일자 매일 신부에 실린 해외 토픽입니다. 제목이 커피 한 잔쯤은 해가 안 된다고요. 내용을 보면 시카고 대학의 노만 쿠퍼만, 뮬린, 나다니엘, 클레이트만 등 세 교수의 공중연구에 의하면 취침 전의 커피는 한 잔 정도이면 그리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나 두 잔 이상이면 차차로 잠을 못 자게 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 희소식이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저녁 시간에 한 잔만 마셔도 수면 방해를 당연히 받죠. 심지어는 한 모금만 마셔도 잠을 못 이뤄온다는 분들도 있고요. 옛날 지금이나 사람에 따라 차이가 심한 게 이 카페인의 효과인데 이 연구 결과도 좀 과장된 약간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이라서 해외 토픽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가짜 뉴스 수준 같기도 한데요. 좀 사실에 가까운 믿을 만한 해외 토픽은 없었어요? 네. 전에도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당시 해외 토픽 중에서 가장 흥미를 끌었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1939년 6월 6일자의 매일신보를 비롯해서 여러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제목이 축구선수와 커피를 교환입니다. 이 신문은 먼저 빠터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이 빠터 시스템은 상품과 상품의 물물 교환 제도를 말하는데 각국 통상계의 총화가 되고 있다. 즉 인기 있는 제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브라질과 이태리 사이에 축구선수를 서로 교환한 일이 있었다. 즉 브라질 경기연맹에서 이태리의 축구선수를 코치로 데려가는 데 대하여 이태리 측은 그대로 보내기는 아깝다고 그 대신으로 브라질에서 커피 약관을 덤으로 보내줄 것을 조건으로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결국 커피와 축구선수의 빠터제가 성립된 셈이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당시 브라질의 커피 생산은 과잉이 됐었고 또 이탈리아는 35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축구선수의 가치가 높았던 것을 이용해서 커피가 1 플러스 1으로 축구선수에 얹혀서 갔습니다. 전에 소개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었네요. 커피가 축구선수 교환에서 하나의 미끼 상품이었던 거잖아요. 비슷한 시기인 1939년 7월 13일자 매일신부에는 다시 브라질 커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에는 제목이 커피로 비타민 D였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들은 커피로 글씨를 쓰고 커피로 수영을 깎게 된다는 아주 희한한 소식이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HS 포링 화학연구소에서 나마도는 브라질 커피를 활용해 이런저런 물건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착착 열매를 맺고 있다. 그래서 커피로 연필도 만들고 기름도 짜내고 비타민 D 비료 등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생산된 브라질 커피 그래서 생산된 브라질 커피 전체 2할 내지 5할까지를 보람있게 쓰게 된 것이어서 커피 업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꽤 과장된 뉴스였죠. 커피의 주 소비지인 미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생산지인 브라질 관련 뉴스가 많았네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193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본격화되죠. 이에 따라서 커피 배급제 소식도 해외 토픽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달에 커피 두 잔 이라는 제목의 뉴스였는데요. 역시 이탈리아 소식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탈리아에서는 커피를 한 달에 1인당 두 잔씩 배급한다는 꽤 안타까운 뉴스가 매일 신보. 1940년 1월 13일자에 실렸습니다. 전쟁이 불러온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실제로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바뀌었겠어요. 그렇죠. 두 잔이든 20잔이든 그랬을 겁니다. 전쟁은 이후에도 많은 신기한 이야기를 당시에 만들어냅니다. 41년 9월 21일자 매일 신보에는 백합뿌리로 대용 커피라는 해외 토픽이 또 전해집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까지 양키들에게 당시 신문 표현입니다. 1년에 1천만 개의 백합뿌리를 보내던 일본의 사이타마 현에서는 금년도에도 이것을 800만 개나 준비해두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 물건 수입을 갑자기 동결하는 바람에 판로가 막혀 생산자들이 막막하게 느끼던 차에 그동안 콩으로 대용 커피를 만들던 업자들이 백합뿌리로 대용 커피를 만들기로 하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커피 관련 뉴스가 많았네요. 또 더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도 있을까요? 네. 1933년 4월 3일자 중앙일보에 소개된 가베 이야기를 보면요. 1930년대 초반 거의 100년 전 세계 각국의 1인당 커피 소비량 순위가 나오는데요. 당시 1인당 커피 소비량 1위는 1년에 7.17kg을 소비하는 스웨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인당 소비량이 2배가 넘습니다. 2위는 6.75kg을 소비하던 덴마크. 3위는 5.87kg의 노르웨이였습니다. 모두 북유럽 국가들인 것도 지금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뉴스에서 커피 소비량 세계 최하위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얼마냐면 5g이었습니다. 5g은 커피 반잔 분량이죠. 그러니까 1년에 커피 반잔을 마시는 나라로 약간 좀 놀리는 뉴스였죠. 유럽의 최하위 국가는 의외로 영국이었습니다. 321g에 불과했으니까 영국인들은 당시 커피를 한 달에 두세 잔 정도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18세기 후반 이래 영국은 차의 나라로 변해서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았거든요. 차의 나라였던 영국과 관련된 소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영국의 그 당시 극장가인 삐카데리 끽다전 풍경이라는 제목의 해외 토픽도 실었는데요. 이 기사의 부재가 안개 끼고 빛뿌리는 영국의 서울거리. 끽다점마다 얼클어진 에로 구로의 교환곡이라고 굉장히 멋지게 쓰여 있습니다. 간단히 읽어보면요. 화려한 파리의 거리에는 카페가 많지만 새우, 가는 비 내리고 농무가 잘 끼는 런던의 거리에는 끽다점이 많다. 런던에 유명한 삐카데리의 끽다점은 로맨틱한 멜로디가 흐르고 만장의 에로 기분을 감염케 한다. 이런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었습니다. 뭐 이런 로맨틱한 뉴스를 듣고 이런 분위기를 찾아서 유럽으로 떠난 사람들이 나혜석, 최승희, 최린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